예 예 예 예 예 예 일로 지나가야 돼 일로 지나가야 돼 예 예 예 예 예 . . . . . . . 그대로 있네요. 그럼 상이 몇몇 될까요? 여기에는 밑에 위하고 확장은 한 400군데. 서문시장 전체로. 전체 상이 5천이였던가? 2만여명이 됩니다. 2만여명 되는데. 상가계수는? 상가계수는 한 9천여명이 됩니다. 만개 가까이 된다고요? 지금 고정도로까지만 되는게 지금 제일 큰 미지구가 화재 소실됐습니다.